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코스모 예술단 전개공연에 있는 달입니다.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. 오늘의 mc를 맡은 저는 가수 여포 저는 로즈강입니다. 노래하는 mc 로즈강 자 저는 여포라고 합니다. 본명이고요. 여러분들 확실하게 오늘 재미있게 멋지게 엮어갈 우리 두 mc한테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자 그럼 로즈강씨 제가 안본지가 조금 되어서 그동안에 상당히 이쁘지고 말소로 들으니까 남자로서 심쿵심쿵합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자 첫번째 우리 색소폰을 한번 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임기훈님을 모시고 멋진 색소폰 연주를 기대합니다. 박수로